여기 계속 내려가 아니 근데 꼭지가 비칠 수가 없는데? 꼭지가 비칠 수가 없는데? 그 정도 위치에 있지 않은데 꼭지가 지금? 그 안에... 나 이거 너무 내려갔대 어 이러면은 아 유륜 아 근데 레알 유륜이 아닌데? 예예 카메라가 이러면 너무 흔들려가지고 여기 흘려보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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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아드네리님이 에드벌룸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드네리님이 3,251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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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minent много